이승 예쁜 머리띠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살랑살랑 이제 움직이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추우니까요. 너무 가만히 서 계시고 여러분들 고용 관람한다는 생각보다는 오늘만큼은 이렇게 질긴 나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인은 씨가 준비한 노래입니다. 푸가구를 열려라. 태풍에서 빛이 넓은 고운님이 보신다는 것 이보다 더 나은 귀한 세상이 다 내 도시가니 또 이 나비가 춤을 추고 다 흐를 것든지 맨날은 탈한 슬픔 어깨 충절로도도시 풍막을 울려라 어깨가 끓을 편하게 풍막을 울려라 어깨 충전이 되세요 어깨 음악을 불러라 온 세상도를 못하네 음악을 불러라 내 미리 춤출 수 있네 세상에서 내 위로의 풍부 온 일이 오신다는데 이 보다 변화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이로 돼 올탈이가 춤을 추고 사계절에 거칠지 내 맘은 축하축무기 어깨춘철로 던지 음악을 불러라 온 세상도 정첩하게 음악을 불러라 내 미리 춤출 수 있네 음악을 불러라 온 세상도 정첩하게 음악을 불러라 내 미리 취할 수 있네 내 미리 안길 수 있네 음악을 불러라 음악을 불러라 맨 아주 신명나는 노래 풍어 부르려라 인하이님의 노래였고요 음악을 불러라 안녕하세요. 우리 사이, 딸, 손녀, 손자입니다. 2024년 청룡의회 우리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대화의 자동식에 제가 손해가 들어오려고 나갔는데 우리 사이, 손자, 딸이, 손녀하고 어머니 웅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자랑합니다. 공연 잘하세요. 자랑합니다. 제 목 많이 받으세요. 자랑합니다. 공연 잘하세요. 제 목 많이 받으시고. 자랑합니다.